안녕하세요. 바리스타 황은별입니다. 시각장애 극수로는 1급이고요. 다들 전맥만 생각을 하세요. 약간 번져 보인다던가 안개 낀 것처럼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. 높낮이 구분이 안 돼서 넘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고요. 길눈이 밝아서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.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어 보면 물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. 눈에 장애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직업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감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선생님, 얘 혹시 날짜 한 번만 봐주세요. 눈 좀 빌려줘, 팔 좀 빌려줘. 저희끼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지난주 금요일인가? 이거 21일이요. 장애도 그냥 하나의 그냥 사람의 특징적인 것일 뿐. 내 팔이 닿는 1m 안에서는 눈을 활용하지 않아도 방법을 찾아가면 모든 게 가능한 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, 잠시만요. 뜨거우니 조심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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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